윈도우즈 11에서 다중 모니터 컨트롤 사용방법 기본적으로 HP 컴퓨터에 보조 모니터를 연결하면 윈도우즈 11이 주 디스플레이를 미러로 표시합니다. 대신 다른 용도로 두 번째 모니터를 사용하도록 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즈 11에서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 네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. 키보드에서 윈도우즈 키와 P키를 동시에 눌러 모니터 설정을 표시합니다. PC 화면 전용 옵션을 사용하면 컴퓨터의 화면 이미지만 볼 수 있습니다. 복제 옵션을 사용하면 컴퓨터와 두 번째 모니터에서 화면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. 확장 옵션을 사용하면 컴퓨터와 두 번째 모니터 모두에서 화면 이미지를 확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화면 전용 옵션을 사용하면 두 번째 모니터의 화면 이미지만 볼 수 있습니다. 여러 모니터에 작업 표시줄을 표시하려면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개인 설정을 선택하고 작업 표시줄을 선택한 다음 모든 디스플레이에 내 작업 표시줄 표시를 선택합니다. 두 번째 모니터의 해상도 설정을 변경하려면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시스템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다음 디스플레이 해상도 아래에서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. HPG1 유튜브 채널에서 더 유용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. 1등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